우선 저녁땐은 삼겹살의 몽땅 맛은 어때? 본인이 찍어달라고 하시네요 끝에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. 어우 뜨거워. 자연스럽게 먹으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빈틈이 보여야 되니까. 아 뜨거워. 소주 먹어. 소주 먹어. 아 시원하다. 되게 나소곳하게 먹는 척하네. 먹던 대로 먹어. 아 진짜 웃었다. 그 잠바 오늘 뭐 내꺼 입고 나와가지고 좀 많이 크네. 하다마에 모으나 하다마에. 하니 모아라. 니 모아라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알았다. 많이 몰아. 알았다. 볼 뽑은건 못 뽑아라. 맛있어. 야 맛집어 이제 뽑아라. 할수 왔었데. 뭘 할수 없는데. 가윤이가 불러주겄네. 나 배부르나? 집에 가고 싶습니다 나의 일기 속엔 너의 기억으로 채운 적도 많았고 매일 밤 나의 웃깃을 적시며 너의 이름 부른 적 많았어 가슴이... 기억에서 널 잊어버렸는데 다시 흔들리는 가요토 테넹 가요토 테넹 가요토 팬이 뭔데? 우리 사랑 포기하지 말자고 말하고 싶어 너를 내게 달려 나를 안아줘 가슴이 떨림이 있잖아 가슴이 떨림이 있잖아 노친네 노친네 하면서 왜 따라하는데? 이 노래 모를 수가 없지 응 좋아? 쇼핑 가니까? 응 이거 자라 거잖아 자라 응 자라 그래 사 먹을 거면 저추가서 사먹지 여기다가 차 중간에 들떼 자 여기는 동성로 간만에 빨리 와 문 닫아 빨리 와 쇼핑하러 가서 ㅇㄴ 사람 저 차 저 차 잘 못감 셰잉 아 아유 모자 이쁘다 택배 아 참 와 로퍼가 너무 커 와 이렇게 예쁘다 이것도 예쁜데? 김구선생? 물 한 번 보다 난 모르겠고 오빠 혼자 걸어가든지 말든지 여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오빠가 여기 있겠죠? 저기 있네 엑스라지야 엑스라지야 안 작은데 나는 작은데 아까는 줄이는 게 뭐야 포인트 엑스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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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없네 엑스라진 춘다케 사쿡하네 비상금이 생겼나 봐요 여러분 하나 사 와 진짜 오랜만에 온다 짜잔 아까 자라 그랬는데 안 자고 왔습니다 지금 뭔데? 재미없게 매점 아니 퀴즈잖아 남자 옆에 있잖아 아닌가? 맞네 저기 2층 퀴즈 옆 남자 옷 작다 오빠한테 사이즈는 몇 개만 본 거 같아 학생이 아닌데 왜 저렇게 긴 야생이 안 어울리냐 안 어울린다고? 응 오빠 난 되게 공장 잠바 입은 거 같아 학생 같아요 학생이 아닌데 이거 예쁘다 예쁜데? 어디? 흑청 그래 그건 좀 두껍잖아 그건 자켓이라고 청자켓 셀프가 되네 여행 여행 혹시 종이로 결제해 주셨을까요? 아니요 종이봉투 있어도 아 있어요 네 네 아니 들어봐 옷 좀 입게 네 네 좀 더 먹은 거 같아 얼마 안 남았어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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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콩이 배고프겠다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알았다 엄마 늦게 왔지 우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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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 앞이 불거지며 뭔가 잊고 온 게 있는 것 같아 괜히 상하게 막 울 것만 같고 아